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죠. 형상은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거, 그런거랑, 그런 지엄마 말에 휘둘려가지고 정신 못차려 이혼당하게 생긴 남편까지 세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라? 지금 너희 시아버지 많이 아프니까 거기 가지마라. 너는 우리집 귀신이다. 이런 미친 시모를 만나. 어, 다 필요없어. 그냥 니 아들이랑 이혼하고 간다. 원제, 시아버지가 아프니까 할머니 장례식을 가지 말라는 시모. 제목처럼 며칠 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아프니까 장례식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서운했고, 아니, 서운함을 넘어 화가나 미쳐버리겠고, 사람 돌아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결혼한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됐는데, 이 짧은 기간,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해서 벌써 몇번이나 부딪혔어요. 하지만 서로 살아온 것도 생각하는게 달랐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 된거니까, 또 무엇보다 결혼 초기니까, 그런 마음으로 참아왔는데요. 입원 만큼은 절대 안되요. 용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인데, 이제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폐렴이고, 그래도 치료 잘 받았거든요. 많이 호전되가지고, 이제 다음주면 퇴원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당신 나이가 있는 편이라, 퇴원을 한 뒤에도, 앞으로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러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러고 있던 사이에, 시골에 계시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거에요. 물론, 당신이 워낙에 고령이지만, 아흔이 넘으셨거든요. 그래도 평소 건강하셨고, 뭐 딱히 다른데 불편하거나, 특별한 지병같은게 없던 분이라, 며칠 전 통화할때도 정정하셨거든요. 저희 가족 모두 충분히 100세까지 사실거라 여겼고, 이렇게 갑자기 가실거라는건 상상도 못했는데, 주무시다가 그렇게 조용히 가셨다고 해요. 평소 늘 한결같이 새벽 5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이 좋아하시던 불경을 작게 틀어놓고, 방청소를 하던 분인데, 이날은 늦은 아침까지 조용해가지고, 큰엄마가 이상한 마음에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직 방에 불도 안 켜져있고, 그냥 가만히 누워계셨대요. 이불 덮고. 맞습니다. 주무시다가 새벽에 돌아가신거지요. 엄마랑 아빠랑 당신 가시는거 임종도 못 지켰다며, 세상에 이런 큰 죄가 없다면서 되게 황망해하셨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 뒤 서둘러 큰엄마 큰아빠가 계신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갔어야 했던건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랑 근처에 살고 있는 저희 언니가 출산한지 아직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멀리 출장을 간 언니 옆에 대신 붙어있었어요. 원래는 저희 엄마가 있었죠. 그런데 먼저 간다고 저한테 잠깐 부탁을 하고 가신거에요. 그래서 형부가 오면 같이 가려고 언니 옆에서 기다린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난 이른 새벽, 형부를 기다리는데, 같이 있던 남편한테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 서로 뭐라뭐라 하더니, 남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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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 그러다 대뜸, 여보, 엄마가 자기 바꾸라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줍니다. 그래서, 아, 이 시간에? 갑자기? 어머님이 나를? 이러면서 되게 의아한 마음으로, 예, 어머님, 여, 받았어요. 이러고 받았더니, 굉장히 신기가 불편한 목소리로 대뜸, 아니, 너 정말 거기 갈거냐?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예? 뭐가요? 이러니까, 또 짜증난 목소리로, 아니, 어디긴 어디야! 니네 할머니 장례식 말이다! 이러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거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도 짜증이 나는거에요. 그래서, 네, 가야죠! 조금 이따 형부오면 바로 출발할거에요! 아니, 니가 아무리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지금 너희 시아버지가 이리 아픈데, 지금 감히 어딜 가겠다는거냐? 집안에 어른이 아플 때는 장례식 같은거 가는거 아니다. 아무리 니네 할머니라 해도,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야. 니 시아버지 지금 아프니까, 절대 가지마라. 부모님한테 얼른 말을 해. 그럼 다 이해를 하실거다. 이러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미친거 아니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전화 끊고 바로 남편한테, 지금 이거 뭐냐? 어머님이 나한테 거기 가지말라네? 당신도 알고 있던가? 그리고, 이게 뭔 소리야! 어머님 저러시는거 다 미신 아니냐고! 아니, 미신이고 뭐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야! 아, 도대체 나를 우리 집안에 뭘로 하는거야! 이러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쌩 난리를 피웠죠. 그리고 바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드려서 다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세상에 뭐 그런 경우 없는 소리를 다 하시냐! 이러면서 저보다 더 황당해 하세요. 그래도 아기랑 언니 옆에서 난리를 치면 안되니까 일단 밖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던건데, 남편이 저한테 잠깐 집에 들어가 있으래요. 언니 집 말고 저희 집 가라는 겁니다. 1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넌 어쩔건데? 이랬더니 잠깐 본가를 다녀오겠대요. 1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일단 집으로 왔고, 너무 분한 마음에 혼자 울고 있는데, 뭐야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사이 형부가 도착.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남편이랑 같이 간다고 언니랑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남편만 기다리는데, 한참 뒤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있잖아, 엄마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된다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나한테 가지 말라는 거야? 어? 아니, 나도 원래는 그게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난리잖아. 그냥 자기가 이번에 양보를 하면 안될까? 자기가 말하기 어려우면, 엄마가 장모님이랑 통화를 하겠다던데? 와, 이런 미친 새끼가. 나는 또 처음에 저랑 같이 화를 내주길래, 지도 열받아가지고, 저 대신 엎으러 갔나 했더니, 이지랄이네. 결국 제가 남편을 엎어버렸고, 저 혼자 왔어요. 꺼지라고. 그리고 이 인간은, 지 엄마가 무서워서 끝까지 안 왔습니다. 아니, 시부모가 아프면, 며느리가 자기 집안 어른 장례식 안 가는게 맞아요? 모르는 남도 아니고, 내 할머니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한지 이제 딱 3개월 됐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가 뭐, 왜 무슨 꽁씨 집안 사람이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짜증이 오지게 났지만,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우리 엄마를 봐서 참아야지. 잘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며 참고 지내왔는데, 이젠 끝이에요. 용서가 안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끝을 내야겠어요. 참고로 저 그날 나올 때, 짐들 싹 챙겨 나왔어요. 댓글 1번, 에휴, 뭐, 썬이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너희 남편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지 엄마가 가진 말렸다고, 어, 우리 엄마가 절대 안된대,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겠다는데, 이딴 소리를 씨부리고 있네. 야, 저런 등신을 어떻게 믿고 살겠냐? 그냥 갈라 서라. 대랫글, 와, 진짜 나도 그 부분에서 소름 돋았어. 무슨 초딩 애새끼인 줄 알았네. 2번, 지 애미가 입으로 독국물을 뿜어대면, 지가 대신 막든지, 막 맞아주든지 해야지. 이게 뭔 짓거리야, 진짜. 와, 상상도 못했다. 2번, 아이고,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녀한테, 큰 선물 주고 가셨네요. 3번, 아우, 개소름. 그나저나 혼이 신고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4번, 썬이도 이제 알겠죠?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녀인, 썬이의 인생을 구하고 가신 거예요. 저런 거지같은 시모랑, 의지라고는 하나도 안되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저런 걸 어떻게 남편으로 두고 살겠냐고, 당장 때려치우세요. 아직 혼이 신고도 안 했다며, 그럼 뭐, 정리하는 거 쉽겠네. 5번, 엄마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 이런 말 듣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야, 우리 엄마가 절대 안 된대. 어떡하지? 이딴 소리를 하고 있네. 우와, 이 새끼 허리를 뒤로 확 접어버리고 싶다. 6번, 아니 친할머니면, 말 그대로 내 핏줄 아닌가. 그런 분이 지금 돌아가신 건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편 아버지 아프다고 가지 말라고. 야, 인면수심, 말하는 짐승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무섭다. 달달달달달. 7번, 지금 사돈이 상을 당했으니, 문상을 가야 되는 게 시모 본인의 상황인 건데, 손녀한테도 가지 말라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시모야, 아프니까 문상을 못 가는 거지만, 시모는 당연히 문상 가야 되는 겁니다. 지가 안 가는 것도 기가 찰 일인데, 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뭐냐, 아이고, 8번, 아 됐고, 혼인신고 안 한 걸 첫눈이라 생각하고, 당장 때려치워요. 앞으로도 뻔하잖아. 온갖 거지 같은 미신을 다 들먹이면서, 절대 안 된다. 이 지랄 할 거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안 된대. 이럴 새끼인데, 같이 살겠어요? 나 같으면 정탈 내서 못 살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돈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저 무식함.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했으니까, 너는 우리 집안 귀신이다. 이런 인간은 그냥 믿고 걸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1920년대 아니고, 2020년이 넘었어요. 알죠? 아흔이 다 돼가는 저희 할머니도 안 저래. 9번, 나는 우리 집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런 말 진짜 싫다.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니까,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라고? 어처구니가 없네. 만약에, 이게 반대여서도 저랬을까요? 아마 더 난리를 쳤겠지, 괘씸하다고? 안 봐도 뻔해. 아까 쓴이가 혼인신고 안 했다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야, 진짜 다행이다.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것들 사람 아니에요. 10번, 미신으로 따질 것 같으면, 보통 이런 경우, 할머니 장례식장을 가고, 그런 뒤에 아픈 시부를 안 보는 거,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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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11번, 내가 예언 하나 해줄까요? 만약 이대로 이혼 안 하고 살다가,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 죽잖아요? 그럼, 쓴이가 할머니 장례식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천하이 죽일 연으로 만들 겁니다. 이거 100%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신 선물, 부디 잘 받기를 바랍니다. 미치겠다. 선후가 없네, 선후가 없어. 이런 기가 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래, 미신이든 뭐든, 다 좋다 이거야. 진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기 속마음은 그렇다 해도, 저리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 다들 아실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속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는, 정말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하기 어려운 말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꺼내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바로바로 뱉어내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냥, 얕잡아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이유가 설명이 안 돼. 그냥 못돼 처먹은 거지. 거기다 아유 아들이 더 바보 같다. 나 같으면, 이거는 안 되지. 용서가. 감사합니다.